어벤져스 엔드게임 정글북 드래곤 길드리기 3편 리터널 선사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과 여수는 코코요 인터스텔러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시네마 정국 이번에 한국 영화 100주년이라서 백명의 감독이 백적스 영화를 만드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요? 기생충이요 기생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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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충 극한지공 도니요 걸캅스 리틀 포레스트 나의 특별한 형제요 극한지공 목격자 아 근데 이 영화는 누가 봐? 뭐야? 아 근데 이게 영화가 맞아? 아 영화가 아니야? 이게 영화야? 이게 영화야? 독립영화 아 잠깐만 기다려봐 독립영화? 오늘 그럼 혹시 독립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? 어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없어 독립영화 독립영화는 아직 못 봤어 1987이요 독립영화 말이야? 택시운전사요 맞지? 용서하지 못한 자가 독립영화인가? 파숙군 아 똥파리 똥파리랑 거인 577 프로젝트? 아 얼마 전에 칠곡 가시나들이요 독립영화를 그렇게 잘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독립영화? 어... 한 거? 한 거? 한 거 한 거 저도 한 거 어 한 거 유관순이 하기 어 저는 독립영화 그런 건 본 적은 없어 가시나? 네 이 아이가 아이가 어떻게 본 적은 없지? 생각보다 집중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성